좋습니다. 그렇죠. 그 잡은 그 상태로. 예예. 작은 원, 큰 원이 돼야 돼요. 작은 원, 큰 원. 작은 원, 큰 원. 그렇죠. 작은 원, 큰 원. 자, 그 상태에서 예. 됐습니다. 자, 남자분들 세 분 안으로 들어오셨나요? 네. 예. 선생님 좋고요. 자, 이번 게임은 참 만나서 반가워요라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참 만나서 반가워요. 이것도 노래가 있어요. 자, 노래를 같이 한번 배워보고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이제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는 서로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뻘쭘하잖아요. 지금도 보세요. 저만. 만나면 서로 하게 되는 인사가 있습니다. 박자를 내서. 자, 서로 만드세요. 그 다음에 웃음 샤워를, 박수 샤워를 해줘. 그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 자, 갑니다. 준비 시작! 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랬는지. 자, 구술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노래를 한번 같이 해볼게요. 참 만나서 반가워. 이런 노래 있어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요. 이런 노래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시작. 참 만나서 반가워요. 똑같이.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요.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참 만나서 반가워요. 네.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이렇게 끝납니다. 간단하죠? 아까 통송 배운 것처럼 멜로디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이번에. 제가 시범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좀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범을 좀 보여주니까. 열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참 만나서 반가워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돌아가세요. 오른손 끼리. 참 만나서 반가워요. 끼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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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 다음에 오른손 끼놔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아니, 안을 생각만 하지 마세요. 깨어놔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 제가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반복시 가면 파트너가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가시고. 여기 계시면. 파트너가 이렇게. 나는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게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잘 드립니다. 잘하실 수 있죠? 하나, 둘, 셋, 넷.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둘, 셋, 넷.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잠만이 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요 자 파트너가 바뀌었으면 자 박창에서 시작 자 이제 앞에 있는 분을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그윽한 눈 고치로 당신은 당신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당신은 당신은 나의 나의 첫사랑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분 얼굴을 잘 기억하세요 당신은 당신은 나의 나의 첫사랑입니다 자 참 만나서 반가워요 하나 둘 셋 넷 참 만나서 반가워 셋 넷 참 만나서 반가워 따라지면서 참 만나서 반가워 반가워 손뼈추면서 다시 또 만나 파트너는 셋 악불로 가야 되나요? 존중님 정신 찬수해 주셔서 많이 한 거예요 되게 많이 한 건데 자 서로 만났으니까 박창자도 시작 자 당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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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나와 결혼할 사람입니다 결혼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평생 평생 나와 나와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함께해야 합니다 유독 무서워 하시는 분이시죠 저쪽이 지금 함께하시니까 지금 어지러우신가봐요 저 우리 이인미연구원 상당히 지금 어지러우고 계십니다 잘합니다 참 만나서 하나 둘 셋 넷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참 만나서 반가워요 다시 또 만나요 잠깐만요 이제 어떻게 해 시범 보여줘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